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리스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개설한 사무소를 10년 만에 폐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하는 겁니다. 2010년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년 만에 일입니다. 그리스의 IMF 졸업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친기업 우파 성향에 미초타키스 총리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우파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2019년 7월 총선에서 급진 좌파연합인 시리자 소속의 치플라스 전 총리를 누르게 됩니다.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경제계획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연립정부, 좌파연합정부처럼 연합정부가 되면 경제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81.2%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16.7%로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한 세금 수입 부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한국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1988년도 여행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리스에서 보낸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상 기자가 현지 교민들 취재를 대해서 아주 생생한 그런 기사를 2019년도 8월 달에 월간조선에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 방송을 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월간조선 2019년 8월을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괜찮은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의 망국병 포퓰리즘입니다. 고윤상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돈으로 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옆집 부자와 옆 동네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절려 몰랐던 겁니다. 주변에 취직 못해 힘들어하는 그리스 청년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모 세대가 누린 복지 때문에 자식 세대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스도 아덴에서 30년께 산 교민이 기자의 취재에 응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간단 명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돈을 빌려서 펑펑 쓰고 나면 다음에 누군가는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빚은 정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윤상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그리스가 포퓰리즘의 강풍으로 휩쓸려 들어갈 때와 현재 한국의 모습이 흡사하다 아주 닮았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미래의 세다를 생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그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 청년들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휩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현재 포퓰리즘인 것이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비극은 1981년도 총선에서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좌파 성향의 사회당 정부가 집권합니다.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급속히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입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라는 지시로 그리스의 인기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스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 졸업하고 경작 박사였습니다. 사회공학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했던 인물입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한 정치인이 결국은 그리스 사람들을 비극으로 내몰고 맙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윤상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1988년 당시 그리스 아덴에 살던 교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출근시간인 오전 9시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교는 물론이고 교재까지도 모두 다 공짜로 세금으로 지원하고 전계층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장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일부 무상의료제도를 제공하게 된다. 심지어는 개인이 내는 월세까지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병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나라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그런 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은 간단하게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지불하고 내가 쓰는 것은 내가 돈을 쓰는 이것을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죠. 남이 돈을 내주는데 자기가 공짜로 즐기는 것은 무임성차의 원칙이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회가 수익자 부담으로부터 무임성차 사회로 가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몫은 미래세대가 많이 지불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은 당대에서도 지불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윤상 기자의 주장입니다. 파판들레오는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총 11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집권한 동안 그리스는 그야말로 빚더미 위에 앉게 된다. 1974년도 파판들레오가 집권한 건 1981년입니다. 1981년 이전에 집권했던 1974년도에 집권한 중도 우파 승량의 신민주당 ND입니다. 황금룰을 만들어서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민주당의 황금룰은 국가 재건을 위한 공공투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자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까지만 하도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는 20%였습니다. 아주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그리스가 엉망인 나라 가지고 아주 건실한 나라였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야당의 분열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연립정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좌파 연립정부가 장기 집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제도를 만들어낸 데 성공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포퓰리즘의 강풍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지금은 이미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아마 훗날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작점으로 삼을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죠. 문정부가 등장해가지고 거대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재정적자 감수하면서 정부 예산을 500조, 600조 키워가는 거가 그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포퓰리즘의 강풍이 몰아치게 되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파판드레오가 집권하기 전에 2019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50년간 그리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로 전세계 1, 2위를 다투던 아주 건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파판드레오가 집권한 8년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게 가장 저성장이 고차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수입이 줄어들면 세금을 어디서 거둘 겁니까?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윤상 기자의 주장입니다. 경제성장률 악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민간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판드레오 총리는 대신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 처우도 아주 좋아졌다. 당시 그리스는 공무원 천국이었다고 교민들은 회상한다. 저성장이 고차가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뭘 한다?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착하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자리를 가지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착하게 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파판드레오 총리가 집권해서 그리스를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린 1981년 이후에, 몇 해 동안의 그리스는 정확하게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률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크게 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오늘날 한국 정부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우둔함은 우리는 달라라고 외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좌파 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좌파 연립정권은 항상 포퓰리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퓰리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그리스와 아주 유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